성인 가구의 멋쟁이 가수 남자 가수입니다 가수 한우 씨를 모시고 저희들은 이반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이란 무엇이요 이별이란 무엇이요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못난 청춘 도와서서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없다더라 이 세상에 이별보다 더 슬픈 건 없다더라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못난 청춘 도와서서 후회하네 사랑이란 무엇이요 사랑이란 무엇이요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못난 청춘 도와서서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좋은 건 없다더라 더 좋은 건 없다더라 이 세상에 이별보다 더 슬픈 건 없다더라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람 못난 청춘 도와서서 후회하네 바보처럼 빨리